안개! 스텔라 나 꺼내줘 억울해 뿌! 거기 도둑 나한테 꺼내달라 하지마 야야 너무한다 나 진짜 억울하다니까 그럼 누명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 도둑 진짜 나 범인 아닌데 속상하다 뿌! 진짜 억울하다 나 누명 쓰인 거라니까 어키님들 제가 억울하다는 걸 믿어주시는 어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뿌! 좋아요 눌러준 우리 어키님들 모두 사랑해 뿌이뿌이뿌이 아 배고프다 어! 풋젤리다! 왠지 저 풋젤리 손에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가져와서 먹을까? 좋아 뿌! 어! 풀렸잖아! 좀만 뿌!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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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! 좀만 뿌! 아! 풋젤리 잡았다! 너무 맛있겠잖아 뿌! 우와! 맛있겠다 뿌! 이 풋젤리 어떻게 먹을 거냐면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다음에 몇 초 만에 먹는지 봐봐! 준비! 시작! 으응! 봐주지! 끝이 안 보인다 뿌!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맛있다 뿌! 음! 거의 다 왔어! 다 먹었다 뿌! 아! 양갈래 도둑! 넌 뭐하는 거야? 아! 나는 그냥 젤리 빨리 먹기 한 건데 뿌! 핸드폰 압수! 흥! 유튜브 보려고 그랬는데 남았어 뿌! 음! 핸드폰을 쓰다니 음! 너무 맛있겠다! 신제품이라던데 한번 먹어봐야겠다! 나는 뭐 먹을 거 안 줘? 배고픈데? 너 거? 너 먹을 거 있네! 저기! 아! 뭐야! 이 호추! 너무하잖아! 배고픈데 이것만 먹으라고 뿌! 이따 도둑 급식 줄 거야! 이거는 내 간식이야! 우와! 진짜 너무한다! 자기만 맛있는 거 먹고 뿌! 뿌! 먹어보겠습니다! 음! 음! 스텔라 너아! 아... 어... 네 알겠습니다! 지금 갑니다! 아 정말 뿌 뿌 어디가냐 뿌 스텔라 가버렸네 저 라면만 남겨두고 아 재밌는거 생각났다 스텔라 죽었어 뿌이뿌이뿌이 좀만 더 좀만 더 아 재밌겠다 좀 더 뿌려야지 뿌 이걸로는 부족하지 저걸 어떻게 먹어 하하하 난리 나겠다 뿌 진짜 내가 없으면은 이래야 안돌아가 고뇌에 빠진다 한시도 쉬질 못하네 이제 라면 먹어볼까 아하하하 너무 웃기다 하하하 어 양갈났나 아하하하 진짜 웃기다 뿌 하하하 하하하하 너 정말 안되겠다 오늘 급식 안줘 아 그럼 여깄어 둘 다 줘야지 안돼 너 정말 나빠 아 아 안돼 감옥에 들어온것도 억울한데 네 네 양갈내 석방이라고요 감옥에서 나온다고요 어 신난다 나 나간다 왜요 왜 내보내는거죠 누명이라고요 맞쥐리 내 말이 맞쥐리 진취하네 나 나가면 저 라면도 10개 넘게 사먹을거야 그래라 내가 후추 뿌릴거야 아하하하 후추 뿌린건 미안 응 나도 미리 미안해 좋아 오늘도 신나게 경찰대 도둑으로 살다가 감옥에서 탈출하기 대상공 부우우 저 하늘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다